뭐냐 갑자기? 아무 때나 오라매 하잔해야지 쌍님! 너 그러다 알코올 중독자 된다 나 그런 사람 열어버렸어 여기 한 분 계시고 어? 누군데? 남자친구? 야 그래 언제 끝나? 둘러가자 야 뭐야 소라? 어 전복 안주를 키워? 어? 최고다 신경쓸게 하지 말라 그랬지 왜 왔냐고 왜 왔냐고 여기 왜 왔냐고 좀 지나니까 궁금하디? 가만있고 또 네 인생 살아있어야지 애써 그만해 자 한잔할까?